젊은 날부터 지급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을 살짝 가렸을지 모르겠지만 인류사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확장돼 왔다는 그런 데 대해서 깊은 신념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갈랐을 것이고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그렇게 가는 순간 산업계도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서방선지국들하고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퇴행을 하겠죠. 낙후가 될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니 양안관계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중국에도 쇄쇄 대만에도 쇄쇄하면 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중국 문제에 뭡니까 찝쩍거리냐 이런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586 운동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성찰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대 가졌던 생각이나 40대 가졌던 생각이나 60대 가졌던 생각이나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정원 학대 문제도 그냥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 주수 노한규 노한규 대한정맥통증학교 회장이시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근무했던 노한규 회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에 전문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20세기 큰 교훈이 뭡니까 20세기 큰 교훈이 관료나 정치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과학적 지식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맹신해 가지고 업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지식을 완전히 뭉개해 가지고 계획경제를 실시해 가지고 수천수만 명의 여러분들 생명을 아타간 것이 그게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을 진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전문가들의 지식의 테스트인 날리지 암묵적 지식을 완전히 압도한 그 역사가 20년 100년의 여러분들 역사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난리가 났는데라는 댓글이 올랐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어디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습니까 이게 전문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글이 더 끔찍한 것은 그 노인인구의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가까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나는 그 미래가 싫습니다. 여기에 아주 평범한 신맨들이 남긴 댓글은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댓글입니다. 의사가 국민들을 협박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온갖 술술을 다 풀이는구나. 윤 대통령 포가 떨어지도 반드시 의료계건 하고 그만두라.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난리 났는데 뱃대지 지렁기가 가득 낀 자들이 더 먹으려고 아우성이구나. 얼굴에 침을 뱉어 주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여가 없이 피려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인인구의 의료비를 누가 감당하려고 하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 문제는 다음 문제니까 2차 효과 문제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고 내가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은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죠. 정부가 의사 수를 열리겠다고 하면 대다수 대중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질라전 의사를 양산하겠다고 하면 대다수 대중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빅대어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꺼려죽이는 무슨 소수의 불을 더 떼달라고 독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의사들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의사들은 평생을 민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 그 공부도 부모님 돈으로 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고용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강압이 아닌 자유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어느 날 정부의 명령과 핵박을 받는 상황에 어이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돌아갈 다리를 모두 불태워 끊어버린 후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노예 인정을 하라는 핵박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낯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전공의들과 레지던트에 떨어진 인턴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서가 날아왔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지방에 수련 병원이 없는데 전공의 배정 비율을 어떻게 올린다고 지금 40%인 전공의 비율을 80%로 끌어올리고 전공의 위주의 병원으로 운영을 말하는 것인가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구나 이 나라에서 뭐나 뭐만 알렸는데 우파란린 사람들도 두뇌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 매너가 나오면 나라를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직업을 안 받겠네요. 의대에 입학해서 영어 못하면 뭐가 되는 현실입니다. 뭐가 되기 싫으면 영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수가 적정 인원 수가 2천 명이 많다 이런 건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의대 정원이 3,500명 같으면 매년 2천 명을 낸다는 65%를 먼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의료비 폭증이 이러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대할 때 윤 정부가 왜 총선 이전에 이 중대한 사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뭐죠. 누가 보더라도 군사 작전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강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그냥 범죄 집단으로 전체를 몰아가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것도 너무나 생경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총선 이후에 시간을 두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러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그래서 이 양반들이 총선 호재로 이 소재를 활용하려고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덕택의 표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가장 보수 진영의 이름 우호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가 의사 집단일 겁니다. 그 표는 대부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정신나간 짓을 왜 총선 전에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정신이 없는 짓이죠. 물론 본인들은 표 계산을 해보니까 댓글에 올라오는 이게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악한 짓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홀까닥 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은 큰 문제로 돌아오겠죠. 돌아오고 여러분들 의료 제도나 이런 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 전공이나 수련 위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대학병원이 유지되어 온 것이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제도를 다룰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다루어야 그게 안 망가지죠. 70년 80년 축제에 온 그런 탈원전 산업을 어느 날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업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보면 너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마치 여러분 특수동 검사가 여러분들 그냥 뭐죠 그냥 피의자 다룬 식으로 그냥 다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를 앞두고 무슨 억하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사건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줬을 겁니다. 이 노한규 전 의사의 폐장께서 정부의 의사의 악마 작업이 위험한 이유 수술을 왜 혼자 못합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도 안 보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퍼붓는 겁니다. 의사들을 개처럼 목줄을 채워서 감옥에 가둔다며 진로시키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표현이 조선중앙동화를 가득 채우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어의 어마어마한 경악을 한 겁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꼭 정부가 악마화를 했다기보다도 사람들 심성 자체가 이렇게 거칠어진 겁니다. 정부는 본인 정책을 합리화해야 되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뭡니까 여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시죠. 이 노한규 전 의사의 폐장은 이미 기반을 잡은 의사입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의료 제도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타격을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를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의사들이 음사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겁니다. 노한규 전 회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수준은 이 정도일 겁니다. 더 이상 본인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대한민국 의사들은 2024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도 2024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빛나던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걸 안 믿을 겁니다. 그냥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완장 차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평생 완장을 차고 산 사람인 거죠. 항상 갑 인생을 산 겁니다. 피우자들은 얼 중에 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루는 겁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우리 같은 사람은 완장을 차 본 적도 없고 갑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신하고 주의하고 겸손하고 경청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왜 경청하고 겸손하고 주의해야 판단을 그리치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사업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인 겁니다. 대체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하거나 자만심을 가지면 그냥 꺾인다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갑 인생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한규 여러분들 의사협회 전 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그냥 저렇게도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경청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이게 의료 시스템의 일대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대형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머의 고속도로에 들어선 윤 대통령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전문 경영인을 선택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철수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온 저 오늘 유제일이라는 유제일 tv를 운영하시고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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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